이 큐가 높은 사람들은 특징 5가지 말씀드릴께요 첫번째로는 not to focus on yourself 이 큐가 높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빠져 있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첫마디로 뭘 한 내가 참 중요한데요 그래서 그 사람이 들으면 반드시 기분이 좋아할 만한 말을 골라 가지고 한번 해 주면 참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부가 참 좋으시네요 그리고 두번째로는 not to force your opinion onto others 나한테 맞는 방식이 다른 사람들에게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말을 한 다음에 그게 나한테는 맞았어 라는 말씀 하실 때는 it works for me 라고 하시면 참 좋아요 그리고 세번째로는 not to do or the talking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매력적이지 않던가요 그래서 너무 자기 말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말도 들어주길 바래요 그리고 focus on what they have to say 다른 사람들 하는 말들을 경청해 주는 사람이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결국에는 자기 말은 하지 않더라도 자기의 위상은 올라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을 사람들은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not to waste time with anyone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 아닐까요 우리가 살아있는 시간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겠죠 자 그러니까 나의 시간이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의 시간도 소중합니다 고로 다른 사람에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자 전세계 모든 리더들은 정말 다른데 단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면 eq가 높은 거랍니다 eq가 높으시면 잘 될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자세한 내용은 영어 책으로 배우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